여기서 근데 기절 화살 써야되는게 맞는거 아냐 형? 아냐아냐 일반 화살 더 쎄 아 그래? 지금 여기서는? 미안해 어딜? 잠깐만 지금 이거 잘하면은 가능하겠는데 형 뭐해? 위에 싸우고 있어 위에 싸우고 올라와 올라와 어 오케이 올라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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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모스 군단! 시로이게 해적단! 출격! 왔어 오케이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 간다 나 간다 얘들아 얘들아 뭐해 빨리와 아이 멍청이들아 형 형 형 형 형 어? 좀 걸릴거 같애 잠깐만 잠깐만 형 그냥 싸우지 말고 빠져 빨리 아니 얘 얘 얘 얘 얘 피가 없는데 얘 뭐야 얘 어 잠깐만 큰일났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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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 헤드샤아 그라쟈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좋았어요 이제 다섯명 남았어요 우리가 유일한 지금 두명 무족인거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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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끌고 왔어 이제 나무나무나무 어 그거 템 좀 있어게? 나 템 없어 템 없어 아이고 쓰레기 인생이었네 아유 아 근데 원래 이정도 되면 공룡도 다 거의 끌고 와야되는데 얘네들 다 뭐한대? 몰라 지금 두명 나왔네 우리가 유일한 두명 무적이네? 어 그래 우리가 유일해 지금 어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을 이기나? 나 솔직히 아까 다시 J둘러져 마무나 형 나 아까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어? 우리 못 이길거 같다가 스파하려고 그랬어 어 이제 다 찼는데? 야 이정도면 강 나왔는데 이거 나머지 애들이 내가 봤을때는 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맘모스 군단을 이길만한 그 공룡이 단 한마리도 들고 온 애들이 없는데? 일단 어떻게 이럴수 있지? 일단 스피너같은거 있으면 어 내가 수면하자 계속 줄테니까 너는 맘모스 타고 계속 싸우고 확실한건 한명은 일단 맨몸이야 까지네 우리가 우리가 싸우던 애들 싸우던 애 우리가 쫓던 애 공룡 다 죽었잖아 우리가 한명 맘모스 네마리로? 이걸? 아니 맘모스 네마리로 이걸 이긴단 말이야? 아니야 혹시 몰라 마지막에 스피너 데리고 오면 렉스 데리고 오면 진짜 렉스 렉스 아까 전에 렉스로 한명 죽었잖아 어 저 끝에 있다 저 끝에 아 저 맘모스야 맘모스 산타맘모스 뭐 몇마리야? 야 기다려봐 내가 갈게 산타맘모스 개많어 네마리정도 되는데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4대4? 아냐 내가 저거 땡겨서 빛으로 끌고 내려간 다음에 내가 기사자로 올라올게 아 쟤네들 버리게 하려고? 어 잠깐만 뒤에 맘모스 한마리 했어 뒤에 맘모스 한마리 왔어 뒤에 맘모스 한마리 왔어 혼자 왔어 혼자 왔어 혼자 왔어 야 죽여 얘들아 죽여 아니 저 이들이 막으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멍청한 자식들아 이렇게 느려 맘모스 한다 맘모스 온다 어 잠깐만 이거 맘모스 한마리 오는쪽에 사람 한명 뛰어간다 어 이제 맘모스 이쪽으로 와 맘모스 이쪽으로 와 여기 사람있어 어 알아라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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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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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도망차 어 잠깐만 뒤에 뒤에 트리켈라톱스가 도와주는데 나 나 나 죽는다 맘모스 영 빼 빼 빼 맘모스라도 타 위급한대로 어 맘모스 탈게 어 잠깐만 잠자리 어태 갔어 잠자리 어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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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잠깐만잠깐만 지금 얘 어디갔나 아 저기있다 저기 오른쪽있다 아 큰일났는데 나 형 그냥 빼 일단은 내가 싸울 수 있으니까 얘 샷건 보이거든 지금 어 어 우리 맘모스 한마리 잡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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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시켰잖아 내가 어 어 스텝 어 잠깐만 내꺼 죽는 내꺼 죽어 내꺼 죽어 내꺼 죽어 죽으면 딴거 타던지 레벨 올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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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맘모스 타주겠다 야 탑승 어 나 피가 없어 딴거 타 딴거 타 맘모다 아니야 나 살았어 아니야 난 살았어요 죽었어 형 살았지 살았어 살았어 네명 남았거든 쟤네들이 두 명 무족이네 아닌가 쟤네 지드끼리 싸우는데 형 그냥 한번 빼자 나 띄었어 씨.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시점 진짜 급혐이네? 가라 마음 못쓰더라. 아 클릭을 잘못했어요 내가. 클릭을 잘못했어. 형 체력이 없어. 3분의 1밖에 없어. 총 맞으면 죽어. 아니 아니 쟤도 쟤도 어디가는 거야? 히파람 불러 히파람. 그렇지! 오 죽였다. 오 죽였다. 형 그럼 밑에 있는 총 먹어버려. 어. 됐다. 밑에 있는 총 먹어버려. 시체 어딨지? 아니 방금 밑에 떨어졌었어. 맘모스 밑에. 거기 거기. 아니야 시체 날아갔는데? 시체 날아갔다고? 어. 누구였지? 일단 뒤에 맘모스 이런데 좀 숨어봐. 무서우니까. 시체 뒤에 숨터지. 어디갔대? 엄청 멀리 날아가고. 방금 날아갔는데 분명 시체가. 뭐야? 아. 지금 한 명 남았는데. 갈까 그냥? 뭐 위에서 떨어진 중화기가 있다는데? 아. 저거? 맞네. 이거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총알이잖아. 총알이. 어. 저기 뭐야. 수류탄이잖아. 이런것도 떨어지네. 어. 그러게. 응. 걍. 걔 아니야?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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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니. 시체가 없어졌어? 총 주고 있던 애 시체가.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밖으로 날아가 버렸나봐. 아이템 어딨지 아이템? 아까 엄청 떨어졌었는데 위에서. 대포 쏘면 한방이라는데. 대포는 없지? 어. 형 스테미너가 지금 반밖에 없다. 오. C4인데?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주나? 지금 여기서. 운이 좋았나보다. 저기 또 우리맘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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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총 못들어? 이거가지고 되겠어? 화살로? 쟤도 화살이네? 어. 피 반피다. 망모스야. 아. 망모스에서 잔다. 멍청한 자식 이거. 피 반피도 없어. 반피도 없어 지금. 어떡하지? 일단은 재정비해. 남은 시간 2분 50초니까. 최대한 피를 모았어. 어차피 지금 활로 게임할거면. 안 붙는게 나아. 아. 형하고 쟤밖에 없네. 1대1이네. 1대1이야 지금. 1대1인데 지금 내가 피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쟤도 그러면 활이란 얘기네. 이거 진짜 신기한 판이다. 티라노도 한 마리도 없고 말이야. 맘모스만 있었어 여기. 샷건 있는 애들은 다 제거해버렸고. 아. 돌겠네. 카리스타네 쟤가 카리스타 이름이. 분명히 아까 죽었던 애가 있는데. 어디갔지 너 도대체? 바로 밑에 떨어졌어? 어. 총두네가 분명히 날라. 북 날라가는거 내가 봤거든. 확인했거든.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에 모든 진실이. 모든 열쇠가 거기 다 있는거야 형. 아. 원피스인데 그게 지금. 거기 원피스 있는건데. 아. 몽키 기다린다 몽키 몽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몽키 개온다. 콧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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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트리켈러. 저쪽있다. 아 잠깐만. 우리 맘모스는 전면했지? 어. 한마리 자지않나? 한마리 자고있어 한마리 자고있어. 개가 일어난다면 그래도 이변이 있지않을까? 개를 타는거지. 타면 안되고 그냥 보내고. 아 개를 고기방패로 쓰고 진짜 리얼리티. 거기서 뭐라도 빼봤죠. 지금 스테이. 먹이고있어 지금. 아 얘를 먹이고있어 지금? 어. 일어나는거. 일어나는거 열매 먹이고있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일단은. 1분. 그래 그래. 와. 좋아요. 근데 형 1분 20초밖에 없다. 어. 그냥 있잖아. 같이 구워버려 맘모스랑. 형 수류탄 안먹었어? 불어보니까? 먹었어. 하나 먹었잖아 그치. 오케. 어딨지? 쟤가 오기만한다면 대박인데. 1분 밖에 없어 남은시간이. 아. 일단 질수 일할때 됐는데 이거. 맘모스. 공동우승하겠는데? 공동우승도 나쁘지않아. 아니야 뭔가 아쉬워. 어. 어딘지 보이지가않는다. 아 저 원숭이가 또 때린다. 저 원숭이에도 죽는거 아닐까? 혹시 다른애들. 맘모스 누가 때리나봐 원숭이가. 어 맞네. 이놈의 싸가지없는 자식이거. 야 쟤는 근데 원숭이가 무슨 헬멧을 쓰고 다녀. 쟤 죽이면 헬멧 나와. 헬이 나온다고? 어. 저 헬멧 나와. 제가 쓰고 있는데. 아 헬멧이 나온다고. 어. 15초다. 얘 어딨지? 얘 없어 근데 안보여 얘가. 얘 지도 우승 못할것같은게 공동우승하려고 도망갔네. 얘도 지금 그냥 도망갔네. 아 도망갔네 도망갔어. 아 5초 3초. 2초. 아 비겼습니다. 아 얘도 안보여어. 아 근데 총만 먹었으면 됐는데. 아 시체가 사라져가지고. 어. 아 아깝네. 공동 1등 하네요. 어. 그러네. GJ라는데? 굿잡. 굿잡. 아 또 공동 1등으로 가네. 아 나 아까 실수로 고기를 먹는 바람에. 쌩고기 먹었어? 어. 아 아깝네. 버튼을 잘못 눌렀어. 내가 당황하면 좀 그러잖아 내가. 봐. 맘모스 의외로 괜찮았다니까. 나쁘지 않았어 이번에. 어 야 맘모스 나쁘지 않았네. 진짜. 그러게 운이 좋았네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이겼네요.